파이팅 음.. 흠 잠시만요 음.. 아... ㅜㅜ 음.. 히힛 안다주세 사냥을 시작 흠 흠 흠 흠 흠 흠 지나가지 흠 흠 흠 흠 흠 음.. 히힛 도망치고 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니다 이제 생존자가 10명 남았습니다 히힛 1.5.5.5 적극을 지우기 좋아보이는군 도망칠 심정마라 도망칠 심정마라 도망칠 심정마라 크랙은 아니겠지? 나약한 침속이라 아.. 죽였다 나약한 짐승인가? 고여있는 물은 조심해야해 쓸만한게 있으려나 잡아주지 밟게 될거라 가벼운 상대 도망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입니다 도망칠 생각마 죽여라 도망칠 생각마 도망칠 생각마 도망칠 생각마 도망칠 혹시 도망칠 안내되요 도망칠 생각마 달굴 흐흐 히힛 ㄷㄷ 흐흐 어? 하늘은? 천천히 그치? 도망칠 생각만 히힛 힝힝 어? 별로 자주 이용하고 싶진 않아 바보가 아닌 이상 막아뒀겠지 끝 끝 멋진 집들이군 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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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은 지금부터다.. 음.. 맑아 빠졌군.. 도망치고 도망치고 밟게 될 것 같다.. 별로 관심이 없나.. 도망치고 음.. 도망치고 모든 걸 밟게 될까? 안타민 밟게될구나. 잡아주지않아 밟게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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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밟게될구나 피하는게 좋겠군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이 흥생하고 있습니다 날래! 이번에는 비밀만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입니다 사냥은 끝났어